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해주시겠는데 애터미 파이브 코어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한 성공 습관 만들기입니다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나 혼자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책 읽기와 DVD 시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습관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써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도서이고요 또한 저는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애토미 사업은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 사업이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생각에는 제가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VD 시청인데 이거는 유튜브 영상이나 스폰서들이 전달해주는 동영상들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에터미를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열 편 이상씩 봤었습니다. 먼저 성공한 사업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했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포일로 돌아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책 읽기는 매일 10분 정도 동영상이나 DVD는 매일 하루에 두 편 이상을 내가 꾸준히 한다면 나의 성공 습관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팅 참석입니다. 방글라에는 아직 에터미 법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석세스 세미나를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글라에 한 번 석세스 세미나는 한국에서는 한 장소에 만 명 이상이 옵니다. 방글라데시 사장님들은 이런 세미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미팅을 참석해야 하냐면 매주 화요일에 방글라 리더 강의 미팅 또 강사 트레이닝 이렇게 정해진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하셔야지만이 에터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에서 성공한 모든 성공자들이 제일 먼저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게 나는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세미나나 미팅은 내가 에터미로 인해서 텐션이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번째는 제품 체험과 애용입니다. 네 지금 여기 모델은 우리 배운즈 본부장님이 필로프 마스크팩을 지금 바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우리는 에터미 제품을 어느 누구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가장 먼저 본인 스스로 나 자신한테 에터미 제품을 파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에 감동이 생기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을 하고 그 제품을 전달하는 하에서 받은 사람이 또 제품에 감동을 받으면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네트워크로 나가는 것이 우리 사업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다음에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에터미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기준해서 내 위에 스폰서님과 나의 아래 파트너 이렇게 팀워크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업 설명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이 사업 설명은 내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다섯 명 이상에게는 에터미 제품의 에터미 사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터미 사업 설명이라 하면 에터미 회사 설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마케팅 플랜까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랍샤이 백화 얼토어책지에 에터미 컴퍼니끼 에터미 프로듀크맨문 에고 에터미 아키바의 마케팅 플랜 골치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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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샐 이 사장의 그림이 우리 사장님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를 기준해서 좌우에 이렇게 파트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화일을 가지고 저는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필요하시다면 이 화일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장의 사장님들. 그리고 두번째는 제품 전달입니다. 내가 애터미 제품을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보니 어떻더라라는 감동을 주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상담입니다. 네 상담은 꼭 내가 스폰서에게 할 말이 있어서 하는 상담이 아니고요.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다 스폰서하고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주인공을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꼭 주인공을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소중한 것과 함께 주인공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인공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나한테 이렇게 애터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트너와 스폰서가 때로는 언쟁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스폰서가 일단 무조건 져줘야 됩니다. 내 파트너는 아직 애터미를 잘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스폰서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tusk 연구였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파트너에서 시작할 수 있는 Auspahn과 스폰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파트너와 스폰서가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파트너는 그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에게는 첫번째와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가에서 직접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near라, 우리의 파트너가 있도록 추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자체, 사람이 목적이어야지 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파트너와 상담할 때 파트너를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항상 감싸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파트너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신뢰 쌓기입니다. 이것은 신뢰 쌓기입니다. 이 신뢰 쌓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에터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에터미를 같이 하자고 하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신뢰 쌓기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하자고 해도 이 친구는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신뢰 쌓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네 가지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여서 팀업을 이루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주간계획표, 성공습관 만들기 주간계획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아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상사에게 어떤 문서를 보고 하는 일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파이브코어라는 문서인데, 이거는 나의 업무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서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이 문서는 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상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서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애터미는 또한 복제 사업입니다. 나의 파트너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내가 부정적이거나 게으르다면 나의 파트너들도 다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많은 사장님들이 이 파이브코어를 이용해서 성공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방글라 사장님들을 성공시키고 싶은 욕심에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 스타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사장님과 사장님들과 다들 이렇게 볼 때 제가 잘 따라서 판로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요일부터 일자를 적는 거죠. 며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주간 계획표인데요. 날짜를 쭉 적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월요일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를 적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책 읽기와 DVD 시청을 한 거를 여기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 소개 강의를 들었다. 아니면 성경책 창세기를 읽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책 읽은 것과 영상 본 것을 적습니다. 지금 바로 읽cesdie는 그를 한번의 hotel으로 확인을 받을 한 후 Dios, 내가 dv도 안받고 책도 안받다 그러면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미팅 참석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방글라데시 줌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줌 미팅 참석 아니면 강사 트레이닝 참석 이렇게 내가 미팅에 참석했던 내용을 씁니다. 네 우리 bnf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토일러 오프라인 미팅도 여기다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한 거. 예를 들어서 니폰다스 사장님에게 해모임을 전달했다, 샴푸를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한 제품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없으면 빈 공간으로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를 적냐면 내가 오늘 회원 가입한 회원이 있으면 뭐 니폰다스 회원 가입 이름 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또 에터미 사업 설명, 에터미 회사 설명, 마케팅 플랜 설명 이렇게 에스티비를 했다 하면은 스피를 누구한테 했는지 명단 작성을 하는 거고 여기도 없으면 공간으로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네. 네. 메바라 피토리 고르친 이리 링벌까지 도움을 당했다 리스탄 배아지 나타게 달래 아플레스 파카 랩 밴 마피아 디가 로가 스포츠 아그라 타겐 쉬라 브리컬에 아리게 락배나 택배 아픽이 파카 락래 아 솜션 아이 마지막 다섯번째는 신뢰 쌓기 인데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내가 다단계 얘기를 하면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정말 내가 신뢰 쌓기를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게끔 신뢰 쌓기가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 전화통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만나서 밥을 먹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신뢰 쌓기를 한 명단을 적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신뢰 쌓기 인데요 마틴 레벨 컴퓨터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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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매일매일 쓰는 업무일지다 보니까 내가 니폰더스에게 오늘 해모임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날짜를 보면서 한 달 후에 오, 니폰더스 사장님이 해모임을 다 먹었겠네 하면서 다시 연락을 해서 혹시 해모임 다 드셨어요? 한번 더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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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stas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피 información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플랜 강의까지 다 하셨고 마지막에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준비를 하실 건데요. 그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보면 명단 작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은 내가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쓸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명단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리뉴얼 반복해서 계속 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만나야 될 사람을 계속 명단을 제가 반복해서 쓰다 보니 나의 만날 사람은 계속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너무 막연하게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나를 자꾸 애터미로 밀어 넣으셔야지만이 우리 사장님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이브 코어 이 파일을 왓츠앱에다가 올려드릴 건데요. 저도 이제 왓츠앱에다가 파이브 코어를 올릴 것이고 제가 매일매일 써서 올릴 건데요. 우리 사장님들도 저와 함께 실천해서 매일매일 파이브 코어를 써가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파이브 코어를 써가면서 스폰서와 함께 실천해서 매일매일 파이브 코어를 써가면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하고요. 자꾸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그 스킵을 키워가는 것이 스타업의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의 사장님들이 다 부자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최선을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파이브 코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